음? 마법사탑 위쪽 이거 근데 얼마 쓸 수 있어요? 체계 트리플코어 아 고기밥 넣어줘야돼? 어? 이거 한번 설치하면 이거 한번 설치하면 해치가 안되네? 아이씨 아이씨 뭐야 이거 바다에도 둘러가 바다에도 더 써야되는데 해체돼? 아야 돼요 돼요 해체돼 해체된데 팔거 팔자 머쉬룸 팔어 쓸모없다 쓸모없다 싶은거 다 팔자 나머지는 뭐 토파즈 누가 필요할거 같은데 토파즈 많이 모였어 토파즈 토파즈 어딨어 햄시 호파즈 기타 링도 팔아야지 모자는 뭐 아직 딱히 쓸모가 없어서 안 쓴 왜 왼쪽 거 왜 이렇게 늦어 이거 구워놓고 잡으면 되겠다 아 철까지만 해놓을까? 새 잡을 때 못쓰던데 아예 뭐 반응이 없어 이송모자 좋아요? 아 그래? 이송모자 어디서 얻은? 돌 999개네 에엥? 철바 나 크래프팅 좀 해야될 것 같애 아 잠깐만 치즈도 만들고 싶고 아 저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아 뭐야 목탄 만드는 거서부터 해서 크래파스 아이언바 있으면 되네 할 게 진짜 너무나 많다 다 굽구자자 그냥 이렇게 된 거 다 굽구자자 도끼질해서 나무좀 캐고 아래쪽에 있는 나무를 좀 잘라야겠어 잔디 이거 치우지 말라고? 누가 누가 잔디 치우지 말라고 가죽 아 가죽 아 가죽 가죽 그래야? 알았쓰 어이씨 아 참 아 철 언제됨? 쓸데없이 현실적 근데 또 물위에 둥둥 떠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아 음 알아요 스웨트 퇴치 할라구요 그래 어차피 그 저 시럽 뽑는 그게 더 부족해 뭔 말인지 알죠? 편쾌할 필요없어요 오! 잠깐만 아야야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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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어? 아! 집에 왔다 집에 와서 잤다 집에 와서 잤다 라이트 잉로드 만들 수 있다 이제 토템 토템 만들 수 있어 헐 다행이다 어어 어 집에 와서 잤어 잠결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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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 날씨 좋고 빡세게 돌려야죠 음? 이게 뭐지? 음?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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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굽는 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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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왼쪽으로 내려봐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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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행이다 다음 여름엔 블루베리? 이거 하나면 된다니까? 나무는 어? 버섯돌이 어헝?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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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철 엄청 많아 철 23개야 놀으라는데요? 가지가서 늘어가야지 메이플 러쉬 간다 메이플 러쉬 메이플 러쉬 메이플 러쉬 색깔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이거 됐지 된 것 같아 상황이 뭐 버섯에선 안될거고 방송으로 보니까 재밌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가지붐은 온다 판매 대기상품 여기다 넣어 넣자 일단 체리밤 써야지 으 으 으 으 으 으 쇠로 하는 게 얼마더라? 쇠로 5천원 그렇군요 다음농사를 뭘로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가지를 하나 침려갑시다 크레팟 뭐 글쎄요 크레팟이 내가 실제로 잡는 물고기들을 만약에 저기 하는 거면 팔고 저거 가지도 금별 5개 있지 않나? 가지도 금별 5개 있지 않아요? 이거 말이야 금별 가지는 하나만 들어가거든? 펌킨하고 저거 하면 저거 풀세트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별 가지 그냥 팔아버려야겠다 가지 성능이 별로 안 좋네 자주 열려서 그런 거야 아비게르 안녕 아 이런 C 실수 크랜베리 하나 더 할까? 이것도 하고 싶다 이거 이거 해볼까? 아우 아마런스 좋아 아마런스 서른다섯째 아비게르 호박 좋아해? 얌 하나 있어 얌 하나 있을걸? 내가 아까 할 때 얌 했어 얌이 뭐냐 근데? 우물 짓자고? 우물 어떻게 짓는데? 집 업그룹 이번에 돈 모으면 집 업그룹 먼저 한다 얌하고 호박금별 5개 옥수수 5개? 개빡세다 C 뭐야 다 하지 않았어? 하나 남네? 개사 애끼 아불? 아C 아 물 야 물 개빡세다 혼자서 이거 다 관리할라니까 나중에 이거 멀티되면 팥수들 팥수들 세명 데려와가지고 부려먹어야지 벌써? 야 온천 갔다와야겠는데 아이씨 2 남았다 온천가 온천가 오 오 온천 어서가 오랜만이구만 까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비게이라고 왔으면 참 좋았을텐데 오 오 오 이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살짜리 캐. 일단 광산 가자. 코퍼 더 얻으러 가자. 코퍼 엄청 부족하다 야. 그러니까 온천 위쪽으로 내가 안 가봤네.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 돌. 돌이 상태를 안 좋네. 다시 바탕을 내게. 뭐 말할 때 많이 가고채는 다가. 제가 머리가 빼내네. 다가. 또 돼자. 또 돼자. 여기서 이 기차를 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탈 수 있는 건가? 기차? 아 다른 맵을 갈 수 있어? 아 진짜? 아 그래? 크리 50단도 아 근데 그게 말이죠 꽤 쓸모가 없더라구요 몰라 크리 지금 확률 올라가는 거 찍어가지고 어떨지는 모르는데 별로 기대 안합니다 80층 빨리 가야 되는데 뛰어도 지금 80층 못 가겠지? 오오오오 엠 지스트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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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도 있어요 근데 농장이 별로 안 좋더라고 안 좋다고 하더라구요 효율이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중엔 몬스터 잡으면 왠지 나올 것 같다 출구 안나오네 75층까지 가야되는데 지금 아 애매하네 광산 다 채굴하면 새로운 광산 나온다던데 뭐야 뭐야 아씨 아씨 피 많아 야 가야되 나가야되 아야되 잠시만 으흠 이제 한시까지 일할 수 있다 한시 좀 넘겨도 되겠다 으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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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따 쓰는거지 으 ㅜㅜㅜㅜ 으으음 그럼 토르틸라? 아 또또 또또또라? 나이스 오 베리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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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뭐하지? 행운이 좋을 땐 뭐해야되냐? 모르겠네 음 가지 넣고 크레팟 방문 그 다음 낚시 오른쪽 끝에? 아 그래요? 그 다음 낚시 오른쪽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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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는 그냥 먹어서 채워야지 뭐 온천가든지 크레팟 이씨 오늘 운 좋다 그랬는데 이걸로 흐음 뭐지? 타이크인가? 타이거 탈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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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